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2장에서 43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 가운데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사방 담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으로 돌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재건될 성전의 조감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자기들의 죄악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2장에서 4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57일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뚫러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그 한 방의 바깥담 곧들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척이며 너비가 오백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업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국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뼈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재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재하는 바닥에서 소순뿌리 내시며 그 번재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재를 들이며 피를 뿌리는 길이는 이루하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두는 사독의 자손 내 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재물을 삼때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재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송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여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여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재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재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42장에서 4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송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송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송소에서는 떠나셨지만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송소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런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그 이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winning вы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